조금만 주세요! 조금만 주세요! 조금만 해주세요! 고창을 치고 뱉지 마, 뚝뚝이 좀 먹고 늦져도 좀 못했어요 아, 어렵다 너무 못했네 아, 절씨네 보러 오는 사람한테 절으면 안 돼 아, 뱉지 마, 뱉지 마 뱉지 마 아, 절씨네 잘 어울러 이곳 오돌 While 통화하는 날 여행 주소ésus обы님 문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에이